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검사자 수를 대폭 늘리고 언론의 코비드19의 재유행으로 세상이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죽는 소리는 들은 채 하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외출검지, 모임검지, 집회검지, 시위검지를 결국은 내렸습니다. 결국 액구전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지만 숨겨진 목표물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대략 눈치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회인력이 9인도 겁이 나고 4인도 겁이 나니까 결국 1인 시위로 묶어두기 위함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결국은 시위를 막기 위함이라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숨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방역 목표라는 부분들도 들어 있겠죠. 그러나 그 방역을 위해서 치사율이 낮은 그런 질병에 대해서 이토록 외출을 금지하고 집회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될 만큼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엊그제 민주노총행 시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말았다고 김부겸 총리가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총리의 발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결국은 다가오는 8.25 집회에 예상되는 시민들의 시위 집회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구실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그런 총리의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도 알고 저도 알고 이 방송을 듣는 시민분들도 대부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대역죄라고 부릅니다. 역적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나 사회나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역적도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앞에다가 대자를 큰 대자를 붙이고 싶습니다. 한 사회나 한 국가나 한 민족의 공동체의 구성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그런 금지사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해서 안 되는 금지사항은 대한민국란 공동체는 586세대 정치인들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지난 세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선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알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상에 머무는 짧은 기간 동안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동체의 근간이자 토대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첨이자 마지막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거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바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런 엄청난 범행이 결국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대역죄라는 표현 이외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도 표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체를 기획해서 전산조작을 행하고 이것에 맞춰서 위조된 가차표를 투입하였으니 이것을 두고 대역죄인들이다 이렇게 불러도 조금 더 저는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늘 머리 한곁을 떠나지 않는 예화가 있습니다. 왜 그 말이 처음부터 그토록 오랫동안 뇌리에 박혀 있는지 심장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그때부터 그 의미를 언젠가는 그 의미가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해준 말에 마치 각인된 듯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바로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어른들한테서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는 항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도 2월 3일 그러니까 4.15 총선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 당시에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sns에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역할론 요청이란 제목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당시 호남 지역 선대위원장 자리를 요청받은 임종철 전 비서실장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주목한 것은 진중근 교수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내린 매습고 두렵고 예언적인 그런 짧은 문장입니다. 4.15 총선의 마지막 부정선거 의혹이 활활 타오르던 초기부터 저는 진중근 전 교수의 지적을 늘 떠올리고 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거죠. 그의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겁니다. 진중근 전 교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양정철 저분이 망칠 겁니다. 저는 조국 사태도 이분의 망상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이런 분의 특성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자기가 만든 왕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호남 어차피 민주당이 싹쓸이 할 것 같은데 무슨 꿍꿍이 속이 플랜 B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궁리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중근 전 교수가 SNS에 남긴 다소 예언적인 말입니다. 그 양반이 문정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젊은 날부터 공작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 만드는 대상에는 권력이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권력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권력을 국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권력도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4.15 부정선거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적당히 중간에 파협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로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 첫 번째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훔친 자들이 승리를 거두어서 국민들이 반도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한 가지 미래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 가지는 가전통제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엄청난 실상을 알고 들고 일어나서 마치 바다가 배를 엎어버리듯이 권력을 뒤엎어버리는 것이 다른 한 가지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상황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야당이 침묵하고 쟁쟁한 언론이 침묵하고 편안함에 익숙한 국민들 가운데 많은 수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약탈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강압적인 조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데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한 역모가 다행히 널리 알려져서 그들의 엄청난 죄상과 비행이 세상에 확실히 드러나게 되면 그때 이런 이야기하기가 사람들 입에 회자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양정철이 결국 넘어뜨리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은 양정철이 결국 넘어뜨리고 말았다.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훼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밖에 없습니까? 더 큰 적은 민주당입니다. 직접 이익을 보는 자들이 꾸민 일입니다. 그들이 4.15 부정선거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이낙영, 양정철, 조혜주 등이 답해야 할 일입니다. 60년 전 우리는 부정선거를 사형으로 다슬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국민들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강행했던 범죄자들은 필사적으로 사실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권력의 유지와 재창출 위에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이 곡소리는 아예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인간들과 함께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에서 나서 생명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비행이, 그들의 범죄가, 그들의 만행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속들이 알려지는 그날까지 저의 힘을 더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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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